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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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돼라 스캔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톤압축 이에요 이제 스캔 한번 해볼거에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꿨구요 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거 맥입니다 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윈도우즈나 맥이나 요즘 거의 동일합니다 프레임 쓰는 법도 비슷하고 약간 메뉴가 좀 차이 나는데 그건 적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그래서 맥을 기준으로 할 거고 오늘 사용할 모니터는 에이주 에서 나오는 cs270 모니터입니다 어 모니터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모니터를 통해서 프로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정밀하게 맞춰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이나 모니터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요런 것들에 대한 강좌를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스캔이 목적이니까요 스캔을 위해서 앱손에서 나온 스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니다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요 창이 뜰 거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은데 지금 썸네일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한게 있어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모드 설정을 하고 미리 보기를 보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봐야만 어떻게 스캔 될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중요한 거에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색깔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맨 위에 보면은 스캐너 종류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캐너를 지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스캐너가 많으시면 고민되시겠지만 대부분 스캐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지금 V850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스캔 설정에 보면 이건 디폴트 값으로 앱손에서 선택해 놓은 거에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사진이냐 잡지냐 신문이냐 문서냐지 여러분이 쓰는 것은 특별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정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현재 설정 저장하기를 통해서 지금 모드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사진 모드냐 문서 모드냐 이 두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서는 그라데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료한 글자와 그림과 이렇게 경계면이나 이런 것들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좀 쉬운 모드예요 사진 모드는 좀 더 정밀하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 모드로 선택을 할 거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주요 설정 이라고 해서 요 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문서 공급 방법에 보면 스캐너 평면 필름 스캔 장치 필름 스캔 필름 스캔 장치 가로열고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스캐너 평판은 얘는 평판 스캐너기 때문에 종이 원고나 책이나 이런 걸 올려놓을 때는 이 모드로 쓴다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에서 나오는 빛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름을 스캔 해야 되니까 투명 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빛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름 스캔 장치 아니면 필름 스캔 장치 필름 가이드 사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필름 스캔 장치를 하면 그 가이드 없이 필름을 그냥 평판 위에 올려놓고 스캔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은 우리 아까 카드리지에 가이드를 끼웠죠 이 두 개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같은 거 아니야 필름을 그냥 놓던 가이드에 끼던 뭐가 달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필름이 놓여 있는 위치에 위치가 다릅니다 평판에 유리판에 붙느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붙으면 붙은 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선택해 주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하니까 가이드에 얹을 거에요 그 다음에 문서 방식은 흑백 네거티브 냐 컬러 네거티브 냐 컬러 포지티브 냐 이렇게 필름의 세 종류가 정리되어 있어요 먼저 흑백 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흑백을 선택하구요 이미지 형식은 24비트 칼라냐 48비트 칼라냐 8비트 그레이 스케일이냐 16비트 그레이 스케일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약간 말장량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24비트 컬러 라는 것은 RGB 3개를 8비트 8비트 8비트로 스캔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더하기 해서 24비트를 잡아 놓은 거에요 4 3 3 8에 24 그런데 숫자를 크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요런 것들을 8비트 컬러 라고 얘기합니다 채널당 8비트 0에서 255 까지 256 단계로 나온 2의 8승에 해당하는 그 숫자만큼의 개조를 재현하는 것을 24비트 컬러라고 해요 48비트 컬러 뭐겠어요 16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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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래서 디테일 있게 개조를 최대한 많이 뽑게 하신다면 16비트 컬러를 쓰시는 게 맞아요 스캔할 때 좋은 퀄러티로 스캔 해야만 나중에 지지급 없고 막 변형을 해도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8비트 컬러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에요 물론 파일 사이즈는 무지하게 커집니다 컴퓨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좀 버벅일 수 있어요 작업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많이 조정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48비트 그 다음에 아니야 난 그거 필요 없어 화면에 보일 정도만 나오면 돼 라고 그러면 24비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흑백을 할 거기 때문에 8비트 그레이 스캔이냐 16비트 그레이 스캔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돼요 얘는 색깔 정보는 없고 블랙 앤 화이트 밝기 정보를 가지고 나눠 넣는 거니까 지금 한번 16비트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데이터 용량도 커지지만 훨씬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스캔은 많이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건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바꿔놓으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다시 스캔 하면 되지만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16비트로 할게요 해상도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 하십니다 왜 난감하냐면 300dpi 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300dpi 로 해버리면 아마 엄청나게 작은 이미지만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상도를 알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이즈 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잉크젯프린터나 좋은 하이퀄러티 인쇄하는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300dpi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을 구별하는 게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까이 봤을 때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게 300dpi 에요 그런데 원고가 작은데 300dpi 로 스캔을 하면 고 사이즈 많게 뽑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캔하고자 하는 건 35mm 필름이에요 35mm 필름은 24mm, 36mm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그거를 고 사이즈로 뽑을 때 300dpi 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해상도의 300입니다 그런데 우리 필름 사이즈로 그대로 뽑고 싶어서 필름 스캔 하지 않잖아요 얘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24mm 에 36mm 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가로, 세로 2배씩, 4배로 확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6mm 가 74mm 가 되죠 그죠? 그리고 세로는 24mm 가 48mm 가 돼요 그 사이즈로 뽑고 싶으면 600dpi 가 되면 되겠죠 300, 300에서 600dpi 로 해상도를 잡아 놨으니까 얘를 두베르 뻥튀기 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스캔할 수 있다는 겁니다 35mm 필름으로 제일 좋은 사이즈는 A4 정도 사이즈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35mm 필름은 AX10 필름을 위해서 설계된 필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게 뽑아도 11, 14 이상 뽑지 않았어요 11, 14라는 건 11인치, 14인치 그래서 대략 한 30에서 40cm 정도 범위 안에만 인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게 35mm 필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스캔을 가지고 있으니까 9600까지 해도 좋고요 9600 하면 조금 너무 데이터가 커지니까 6400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35mm 필름이라면 그런데 우리 오늘은 9600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세팅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 계산하는 게 복잡하시면 그냥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이즈를 감안하셔서 최종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역으로 추적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캔 품질, 기본, 고 뭐 두 개가 너무 쉽게 써 있긴 하지만 해상도의 차이는 약간 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고 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셔서 잡으시면 되고요 색관리 아 요 부분을 설명하려면 정말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기본 세팅 값으로 하죠 컬러 조정 하기로 하고 연속 자동 노출 2.2감마 요렇게만 잡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 썸네일 옵션을 누르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 안에다가 썸네일을 집어 넣을 거냐에 대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보자고요 무시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 JPG냐 PNG냐 TV냐 멀티 TV냐 PDF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권장하는 것은 T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T 파일은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는 비손실 압축을 선택한 파일 포맷이에요 JPG 물론 용량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JPG도 꽤 괜찮은 퀄러티를 가져갑니다만 JPG는 기본적으로 손실 압축 형태에요 이미지가 깨지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일 포맷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파일 포맷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T 파일이 기본이에요 T 파일로 한번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필요한 파일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하는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는 데스크탑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데스크탑? 네 데스크탑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미리 보기를 해 봐야 됩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면 지금 선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미지 전체를 읽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스캔하길 원하는지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짜잔 나머지 것들은 우리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칼라도 들어가 있고 칼라 네가티브 들어가 있고 칼라 포지티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블랙 앤 화이트니까 블랙 앤 화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죠 이렇게 선택을 해 보고 요거를 확대 한번 해 볼게요 물론 확대를 굳이 해 볼 필요는 없어요 확대 버튼을 눌러서 요 부분을 스캔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딱 보고서는 스캔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고 요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껏 한껏 정밀하게 스캔 하실 때는 꼭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내가 필요한 이미지 부분만 요렇게 크라핑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캔 버튼을 누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스캔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필름에 대한 설명 드렸죠 그때 뭐라고 그랬죠 블랙 앤 화이트 필름은 톤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톤을 스캔 과정에서 적당히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결과물에서 원하는 톤을 만들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스캔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스캔 했을 경우엔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이 사진이라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다 스캔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영역보다 훨씬 조금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지는 거예요 아나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세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세팅 하냐면 바로 여기 고급 설정에서 해줘요 고급 설정에서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밝기, 대비, 채도 채도는 이제 컬러가 없는 거니까 빠졌죠 이걸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세한 조정 갑자기 난감해 지었을 거예요 이걸 안 쓰고 자세한 조정을 쓴다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스캔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볼 거예요 뭐냐면 톤 압축입니다 톤 압축은 어디서 보냐 이미지 조정 아니에요 우린 색깔 농도를 보지 않아요 톤 조정 아니에요 이건 전체적인 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스캔하고 나서 조정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막대 그래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의 정보를 화면상에 뿌려 주고요 여기서 어느 대역, 어느 영역을 스캔할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톤 압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거든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 이 이미지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고요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전체 이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이 수많은 밝기 농도 중에 이 선택한 이미지는 요만큼에만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스캔을 해버리면 스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을 스캔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체적인 농도를 결정해주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조정 요 부분이 요걸 의미합니다 중앙값도 같이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밝기라든지 요런 것들을 비교해서 농도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요 끝단을 잡아주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이 이미지에서 제일 밝은 점은 제일 밝게 제일 어두운 점은 제일 어둡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요 그래프 끝단보다 조금 더 이 그래프 끝단보다 조금 더 요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 출력은 원래는 요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0에서 255 그러면 요 검은 점이 0이 될 거고요 요 하얀 점이 255가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스캔을 하시면 돼요 이게 톤압축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톤압축에 대해서 중요한 건 막대 그래프 조정 영어로는 레벨 조정이죠 레벨 바로 요 부분인데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확인하셔서 요 끝단 블랙 부분과 화이트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그 부분이 이미지의 정보를 모아 놓은 이 막대 그래프의 양쪽 끝단에 걸리게 그것보다 약간 여유가 있게 약간 여유가 있게 잡아 주시면 좋은 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항상 0에서 255까지 끝까지 잡아 주시고요 요 상태로 스캔을 하시면 나중에 조정을 하시더라도 풍부한 톤을 가지는 이미지를 스캔 하실 수 있습니다 스캔 한번 진행해 볼 거에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9600 dpi 로 스캔을 했고요 또 뭐죠? 16bit 로 했고요 고급 설정으로 했기 때문에 스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스캔하는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 바로 그 수치를 낮추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쓸 목표가 뭔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쓰는 목표가 예를 들면 작은 사이즈다 그럼 작게 스캔 하셔도 되는데 쓰는 목표가 큰 사이즈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더라도 요렇게 잡아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V850이 벌써 3분의 1을 지나서 반 이상 진행이 됐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자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스캔한 걸 포토샵에서 한번 볼 거에요 물론 미리 보기에서 충분히 많은 걸 보여줬지만 생각외로 미리 보기 화면이 정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쪽 화면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볼게요 히스토그램 모양도 나왔고요 히스토그램 보니까 제가 블랙 쪽을 조금 스캔을 잘린 거 같아요 히스토그램 보니까 요쪽이 조금 잘려 있죠 그럼 좀 더 영역을 줘야 되는 거 같은데 히스토그램이 잘못 표기된 거 같고 포커스도 좀 약하네요 왜 포커스가 약할까요 아마도 제가 스캐너에 높낮이 조절하는 거를 잘못 건드린 거 같아요 그래서 스캔을 위해서 높낮이 조절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보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스캔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